자 공통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그냥 문제 읽는대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해봤더니 답이 나왔네. 뭐 그런 유해 문제들이 주로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네 역대급 1페이지죠. 틀린 친구들 없을 거야. 2페이지 봅니다. 네 역시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데 5번 같은 경우 모드랑이 양식인 등비잖아요. 이미 A6분의 A3 곱하기 A8 뭐야? 너 뭐야? 너가 A5. A5죠. A6분의 A8이 아래 저급이니까 A3 곱하기 아래 저급하면 당연히 A3에다가 R을 두 번 곱하면 A5. 그래서 뭐 A5가 10이니까 결국 A7이 뭐야? 24가 되고 그치? 그래서 아래 저급이 2가 되는구나. 그래서 A11은 당연히 뭐야? A7에다가 아래 내 저급 곱하면 되니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풀고 있는 거야. 안 쓴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개별차가 좀 나겠죠. 개별차는 날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쓰기를 줄여서 의미 있게끔 시기 갖고 있는 의미를 자꾸 물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문제를 풀까? 그 태도. 그치? 여전히 뭐 그 태도는 수능 수학에서는 뭐 그쵸? 유효하다. 가장 중요한 태도다. 그치? 네 그게 이제 보였고요. 넘겨볼까요? 네 3페이지 봅니다. 네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가 있니? 그치? 자 9번 봐 볼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 상가함수에 대한 4점짜리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래 특수각이 아닌 그죠? 특수각이 있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7분의 파인 나 모르는데 버려야 되나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얘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에서 또 그 범위에 대한 결론부가 차를 물었어요. 야 또 베타 백이 알파에 차를 물었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사실은 뭐야? 상상이 되죠. 선생님이 설명하려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0부터 2파이니까 아 코사인 그래프가 이럴 때 어느 날 사인 7분의 파이가 있대. 뭐 사인 7분의 파이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사인은 분명히 이런 그래프니까 여기 어딘가 7분의 파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지. 아 나 그 값이 뭔지는 몰러? 뭔지는 모르지. 중요한 건 그때 그래 정확하게 여기에 대칭이 되는 사인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국 얘가 7분의 파이니까 그치? 이 간격이 이 조그만 간격이 7분의 파이라고. 그럼 뭔 얘기야? 야 나도 무슨 썸? 대칭성에 의해서 선생님 이 조그만 간격도 7분의 파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끝난 거지 뭐. 뭐 계산을 하고 뭐 자식구가 없어. 그치? 왜? 어쨌거나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 정확하게 뭐야? 아 너부터 너까지잖아. 그치? 그런데 베타 백이 알파를 구하라는 건 간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간격이 이미 뭐야? 음 나 파이에 대한 좌우 데칼콤 아니야? 대칭성이 있었어. 그래? 근데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 그치? 이게 2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래요? 7분의 파이. 그치? 2분의 파이 7분의 파이 더한 거. 그치?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몇 배? 2배? 대칭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아 아 요거를 2배 하면 그게 베타 백이 알파가 되는구나. 그래서 파이에다 7분의 2 파이를 또 하니까 7분의 얼마가 9파이가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죠. 요거에 이제 미래 버전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랑 그치? 했던 거잖아. 이거의 미래 버전이 보인다니까. 사전코드 파이널에서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풀고 있어. 그래서 약간 이번 9평은 확실히 축소 버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120% 훈련하고 있잖아. 평가원 대비 120% 정도 되는 시험을 지금 자꾸 치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 빠를 거고 시간도 남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 남은 시간에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 쪽으로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그런 준비작업들이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 오케이. 그렇게 9번 알려졌습니다.